네, 오늘도 도전의 천리길 41번째 도전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건너와 현재는 한국에서 모델일을 하고 계시는 이제는 배워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슬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만나서 이슬씨가 모델하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혹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잘 지냈는데 또 여기 온다는 생각에 신나가지고 한 주가가 너무 금방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스튜디오에 오면 내게 또 이제 뭔가 그런 정겨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계속 오고 싶으신가요? 그럼 그럴까요? 아, 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이슬씨가 하고 계신 그런 모델일에 대해서 살펴봤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오늘은 이슬씨가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이슬씨는 몇 살 때 북한에서, 북한에 계셨나요? 저는 11살 3월에 넘어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에서 계속... 거의 11년을... 지냈던 거고요. 12년을 사셨으면 되게 많이 살았네요. 저는 북한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아이고, 다 경험하셨겠네. 그렇죠. 그렇죠. 아, 참 11년. 그런 초등학생 때까지 북한에서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시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가끔씩 생각이 나나요? 네. 그 시절이 좀 그립기도 하고 많이 생각나죠. 아무래도 친구, 부모, 가족, 형제 다 있으니까 많이 그립고 생각나고. 이제 아버지는 잘 계실까? 저희 아버지가 북에 계시거든요. 아, 지금도?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나고 또 가끔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내면에 막 밝은 척해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아픔이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생각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아마 가족이 제일 그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술 씨가 있었던 함경북도 청진은 어떤 곳으로 기억이 되나요? 제가 살았던 청진은 되게 정겨운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였던 것 같고요. 네. 바닷가가 가까워서 회도 많이 먹고 진짜 엄청 싱싱한 해 바로 먹을 수 있고 송어회라는, 저는 한국 가서 송어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북한의 송어가... 네. 진짜 많잖아요. 핑크색 살 막... 맞아요. 연어 같은 그런 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송어에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생선도 저렴했고 그리고 일단은 가족이 다 함께 살았던 곳이니까 나의 유일한 그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존재하는, 존재했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청진에서 좀 꽤 살아가지고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청진은 되게 좋은 그런 바닷가가 동해바다다 보니까 맞죠. 그리고 고기들이 러시아에서 바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명태라든지 이런 게 좀 살도 더 찌고 이런 게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코다리 막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해산물 안 좋아해서 아이고야 아이고 참 그렇군요. 근데 이술 씨가 북한에 있을 때 또 엄청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또 아홉 살 때 이제 중국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네. 예. 엄마가 이제 너무 가난하기에 그래도 보통 많이 중국에 팔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중국에 팔려 가더라도 이제 저희 가족한테 돈 많이 보내주고 뭔가 우리 가족이 좀 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게 엄마가 중국에 팔려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못된 놈한테 팔려간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신 그 장애인분이셨는데 이제 엄마를 엄청 폭력적인 거죠. 때리고 구박하고 그 아파트 13층 거기서 엄마한테 너 여기서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너 불쌍려할 사람 없다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엄마를 거기서 아예 그 머리끄댕이 잡고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막 폭력 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남자 엄마 맞죠? 거기 그 할머니는 또 옆에서 또 그 옆에서 입을 맞을 짓 하니까 맞지 맞아도 싸다 등 막 이렇게 엄마도 엄청 고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떠나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 오해하고 친구들이 또 엄마 없는 애라고 또 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좀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받는 사랑이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아빠한테서 만약에 그 매를 맞았으면 엄마가 좀 예뻐게 당근도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그 엄마 손길이 그리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엄마가 일하면서 왜냐하면 배급투잖아요. 그렇죠. 배급으로 살고 엄마가 일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강냉이 국수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많이 굶었던 적도 있고 그러고 이제 배급 주는데 진짜 먹지도 못할 거 막 줘가지고 이제 곰팡이 막 쓰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말려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생생하게 나는 거 보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보통 어릴 때 이야기 물어보면 저 기억이 다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잖아. 어떻게 어릴 때 기억이 나 이러는데 저희는 그때 그 고생했던 그 기억이 잊혀 안 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내 자신이 아니죠. 저도 옛날에 막 청진회 살 때인데 저희 집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와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5일 굶으니까 잃어 못 나겠더라고요. 딱 일어나면 순간에 일어나면 기절해요. 빈혈 오고 어지럼쯤에 맞아요. 이런 기억 때문에 그때 시절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요즘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북한의 여성분들이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런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문제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그쪽에서는. 근데 그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제일 비참하거든요. 맞죠. 참 이런 게 너무 슬픈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에도 중국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빨리 한국에 오면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족도 받고 되게 그런 혜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대한민국에 오면은 맞아요. 약간 뭐라 하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막 보살펴주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루빨리 또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면 빨리 하루빨리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강릉이 국수 안 먹어도 되고 그렇죠. 맨날 입 안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맨날 질려서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네. 아 이렇게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슬 씨가 진짜 너무 가난해가지고 꽃재비 취급을 받을 만큼 가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엄마 떠나고 이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네. 그 밖에 떠돌고 있는데 이제 꽃재비 친구들이 네. 왜 그 동네에 빨래 널어넣으면 훔치러 다니고 맞아요. 근데 꽃재비들은 꼭 때려 다니잖아요. 저 혼자 있고 불쌍해 보였나 봐요. 걔네가 보기에도 그러면서 너 우리 패거리 들어올래 제의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같이 지내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굶어 죽어도 꽃재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 남이 거 훔쳐먹다가 겁나 훔쳐맞잖아요. 잡히면 또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게 참 진짜 비참한 것 같아요. 불쌍하죠.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아니다. 근데 이제 또 걔네는 한 번 찜하면은 또 물건 늘어지니까 여러 번 막 시도하더라고요. 그냥 아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러고 돌아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유비의 삼고초려 뭐 이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을 때 또 장사를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장사를 해봤나요? 저 그 해바라기 씨 장사를. 아. 꽃가가지고 하는 거. 네. 그리고 해바라기 씨 장사랑. 이제 팥도너츠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짬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침 일찍이 튀기는 집에 가서 받아서 도매로 몇 개 한 달아. 이렇게 큰 달아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막 짬빵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해바라기 씨는 진짜 해바라기 씨를 사서 집 와서 볶아서 밖에서 이제. 안에 텅빈 컵에. 네. 담아라기 씨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통빈 컵에 조금 위에 종류나 볼록하게 나오고. 너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하고 이제 한 줌 지는 것처럼 하면서 이건 좀 더 드릴게요 하면서 몇 달 더 이렇게 더 주는 그런 좀 먹고 살려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믿겨지지 않지만 겪어봤으니까. 저도 겪어봐가지고 공감이 돼요.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많이 못 드린 거. 맞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만약 남아있었다면 이슬 씨는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남편 맞이하실 분 10년 기다리면서 군대 10년 기다리면서 이제 나라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직장 다니거나 무보수로 아니면 시집을 가서 지금쯤 애가 두세 명 있다든지 그럴 나이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로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북한은 보통 결혼을 빨리 하시잖아요. 맞죠. 맞죠. 지금 꿈꾸고 계신 배우라는 꿈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상상도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술 씨가 탈북한 이유는 이제 엄마가 불러가지고 탈북을 하신 건가요? 네. 엄마가 어느 날 브로커가 저랑 제가 여자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같이 집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 두드리는데 안 열어졌죠. 그때는 아버지가 급성충수염이라고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신 상태고 저랑 동생이 집에 있는데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오셔서 물 한 잔만 좀 얻어먹을 수 있냐? 이래서 어? 알겠습니다. 이러고 물 드리는데 제가 드렸거든요. 동생은 그 앉아있고 근데 나한테 몰래 이리 와 보라고 엄마가 저기 길 건너 있는데 잠깐 너만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본다는 그 엄마라는 두 글자에 그렇죠. 그동안의 서러움, 엄마 보고 싶었던 거, 친구들이 엄마 없다고 놀렸던 거, 아빠한테 술 못 사왔다고 두들겨 맞았던 거 다 하소연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 두 글자에 바로 달려나갔던 거 같아요. 동생이 혼자 가는 나보면서 울면서 언니 가지마 하는데 진짜 그걸 뿌리칠 만큼 엄마라는 두 글자가 너무 그리웠고 또 이제 그동안에 서러웠던 게 많고 지금 생각해도 좀 눈물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됐네요. 한국에 오기까지의 탈북 과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오셨나요? 네. 처음에 그 브로커가 저에게 엄마 앞에 있다. 엄마 저기 차 타는 데까지 가면 있다 해서 갔다가 차 타는 데 가니까 이 차를 타면은 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해산에 엄마가 있다 해서 갔어요. 가서 그 브로커 집이죠. 브로커 집에서 한 3, 4일 지내는데 이제 엄마가 전화가 통화를 할 수 있고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좀 걸어가야 된다. 여기 통신망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어?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압록강이었던 거예요. 국경 지역인 거죠. 네. 국경 지역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러면은 나 이 강 건너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겨울에 진짜 가난해가지고 겨울에 여름 샌들 같은 거 이거 신고 북한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엄청 춥죠. 발 꽁꽁 얼면서 그 눈에 물에 또 그 강이 또 얼음이 깨진데 헛발 디뎌가지고 진짜 아직도 동상이 남아있는데 네. 그렇게 추위 견디면서 중국 그 갔는데 중국 브로커 집에 말도 안 통하는 그 조선말 조금씩 하는 진짜 어느란 아저씨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갔는데 와이프 분은 엄청 예쁘고 이제 그런 집에서 입에 맞지 않는 진짜 기름에 가지 반찬 건져 먹는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만 더 있으면은 뭐 엄마가 전화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문 꼭 잠그고 엄마 전화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나 여기 남조선이라는 데 있는데 그렇죠.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죠. 네. 알지? 이래서 네. 알죠. 그러니까 엄마 지금 거기 있는데 엄마 보러 와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이 남조선이든 어디든 엄마가 있는 데면 어디든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오는 길이 험난할 수 있는데 오면은 엄마가 그동안 못해졌던 사랑 다 줄게 이러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주저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네요. 네. 떠났죠. 그렇게 해서 중국에 열흘 지내고 또 태국을 통해서 뭐 탈북민들이 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태국 통해서 한국에 오신 거죠? 참 그때 나이가 뭐 이제 네. 요란 살. 와 진짜 많이 오리네요. 어린 날. 그럼 한국에 입고 갈 때 비행기를 그래도 타보셨을 텐데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진짜 그 저는 네. 진짜 그 비행기 타고 그 내릴 때 네. 저는 밤에 탔거든요. 그러고 내렸는데 그 너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데를 탁 왔는데 국정원 분들이 네. 왜 일반인들 다 내린 다음에 저희는 보안 통로로 가잖아요. 이제 가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지 근데 인천공항에서 그 가는 길이 그렇죠. 그때 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5월이니까 네. 그렇죠. 꽃들도 엄청 예쁘게 피고 네.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그 대한민국의 도시는 정말 예쁘다? 네. 진짜 이런 나라가 있어라는 그렇죠. 맞아요. 그 황몰한 기분 알죠? 네. 진짜 입 다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탈북민들이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엄마를 몇 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건가요? 엄마를 4년 만에? 네. 4년 만에 봤죠.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마중을 나왔다고 공항에? 네. 맞아요. 엄마가 제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그 인천국제공항 아니 그 적십자 처음에 검사를 하잖아요. 네. 검사하잖아요. 거기에 그 적십자 저희 대기실 의자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엄청 달려와서 네.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는 또 자식이니까 알죠.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부모는 또 압니다. 너무 반가워서 부둥켜안고 막 옹옹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이술씨가 어리니까 또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참 물론 저희는 가족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하나원으로 가긴 아는데 이렇게 어린 분들은 또 바로 거기서 데려가잖아요. 부모들이 네. 네. 너무 어림이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저는 특별히 엄마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랑 만나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냥 엄마가 만나자마자 아이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먹을 거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초코파이에 뭐 과자, 사탕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주시면서 이거 먹고 초코파이 한 입 먹었는데 아직 다 삼키지도 못했는데 사탕 주고 네. 그 느낌 뭔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급하고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급한 나머지 그게 화장실이 너무 반가워서 첫 만남에 화장실을 만났는데 그게 또 남자분, 남자 화장실인 거예요. 남자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남자 화장실이 잘 만나신 거예요? 딱 봤는데 네. 남자 화장실에서 그것도 모른 채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만큼 이제 또 엄마랑 부둥켜왔고 울고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어느덧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술 씨랑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북한에서 어렵게 삶을 살면서 또 가난에 허덕였던 이술 씨가 한국에 있는 엄마의 품에 와서 행복하게 그런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술 씨의 도전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술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